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미친거야? 정말 그런거야? 싶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야 너희 엄마 쩔다라 원제 친구 새끼 때문에 화가 안풀려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 그지같은 친구놈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거리 때문에 지금도 화가 안풀려. 그런데 여기서 더 그지같은건 지금 이 순간 친구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들 그래. 나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건지 여러분들이 좀 봐줘요. 우선 사건의 발달은 이겁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놈이 갑자기 대뜸 우리 엄마한테 이딴 개인톡을 보냈어. 어머님. 어머님은 그 아이돌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러블리즈 서지수 닮으셨어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 엄마한테.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우리 엄마한테 이딴 개인톡을 보낸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자랑을 하더라고. 당연히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지. 이 미친놈아. 어? 이러면서 개랄지를 제대로 떨었는데. 아니 이 자식이 정말 미친건가? 야! 그게 어때서? 뭐 문제있냐? 이딴 자세로 나오고 옆에서 화를 내고 있던 나를 본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아이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친구한테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친구는 장난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나 혼자만 이상한 놈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니 미친. 이거 뭐야 이거? 정말로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건가? 상식적으로 어? 친구의 누나나 여동생도 아니고 친구 엄마한테 그것도 개인톡으로 서지수 닮으셨어요? 이러는 게 정말 정상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 뭐. 어쨌든 엄마도 여자고 외모 칭찬받았으니까 기분 좋은 거. 그래 기분 좋겠지. 칭찬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 인정하겠는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아니고 바로 친구 이 자식이야. 이 새끼는 도대체 뭘까요? 왜 나 혼자만 기분이 그지 같은 거야 지금. 이거 왜 이래? 어? 뒤에 더 있습니다. 우선 타크뮤 댓글부터 보실게요.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1번. 솔직히 이거는 저 친구가 평소에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사람들 반응이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아요. 만약 엄청 살갑고 장난기 많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랑방구 잘 끼는 그런 밝은 성격을 가진 놈이라면 쓴이가 예민한 거고 반대로 되게 음흥흥하고 여자를 밝히는 놈이면 쳐죽여야지. 2번. 만약 여자가 여자한테 그런 거라면 100% 칭찬이야. 근데 남자잖아. 아무리 친구 엄마라도 아우 이건 잘 모르겠다. 그냥 넉살이 되게 좋다는 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3번. 어떻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보기에 뭔가 꼬롬하고 그지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기분이 알 같은 거 아니겠냐고. 내가 봤을 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댓글. 물론 아들로서 뭔가 기분이 찜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3자 입장에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들 친구의 의도를 단정 짓는 건 좀 솔직히 어렵다 봅니다. 2번. 이거 그냥 빡치는 거 아닌가. 그 외에 친구가 내 여동생이랑 누나를 만난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그지 갖고 개 빡치잖아. 때려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냐고. 3번. 3번. 아니 잠깐만. 그 전에 친구 엄마 번호를 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 이건 누가 봐도 충분히 꼬롬하고 이상한 상황인 거야. 나 같아도 열받겠는데? 4번. 그렇지. 반대로 쓴이 아빠가 잘생긴 연예인을 닮았다면 개인톡을 보냈겠냐고. 이거 껄덕대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쓴이는 본능적으로 이걸 느끼니까 개빡치는 거지. 5번. 그렇지. 이 기준이 맞아요. 껄덕대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과연 동성에게도 똑같이 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6번. 에이 아무리 그래도 친구 엄마를 설마 말도 안 돼. 2번. 뭐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러나? 그럼 일단 네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봐. 그렇게 하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다. 깔깔깔깔. 제가 왜 이 순서를 바꿨냐면 처음에 본문이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았습니다. 원래는 지워졌는데 그때 패드립 같은 게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이가 빡쳐서 한 번 지우고 다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찾았습니다. 뒤에. 지금부터는 원문 댓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쓴이 엄마는 45세입니다. 45. 그리고 쓴이는 25. 20살 차이죠. 직업은 굉장히 잘나가는 요가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쓴이가 어릴 때, 두 살 때 이혼을 했다고 해요. 아래부터는 본문 댓글입니다. 쓴이 반응도 나와요. 댓글 1번. 근데 님 나이 몇 살이세요? 뭔가 좀 웃기긴 하네. 끌 끌 끌 끌 끌. 내렸으니? 엄마는 45. 나는 25살입니다. 2번. 어? 왜 그래? 이쁜 엄마의 아들인 게 싫은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내용도 거지 같은데. 그 이전에 엄마랑 친구랑 개인톡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내용이 왜 거지 같다는 거야? 설마 지금 친구가 네 새아빠 될까 봐 그래? 나는 글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닌가? 야, 미친. 야, 야동 좀 그만 봐라. 너 그러다 뇌 썩는다. 저떤 놈이 우리 엄마랑 잘 될 일 절대 없으니까 망상 같은 거 하지 마. 3번. 아니, 그럼 기분 나쁠 일이 아예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장난하냐? 네가 먼저 거지 같은 소리를 했잖아. 4번. 아니, 지가 먼저 개소리를 해놓고 쓴 일을 쫌생이로 만드는 건 또 뭐냐? 뭐야, 이거? 친구는 친구 부모님한테 살갑게 꾸는 게 익숙한 거고 너는 그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싫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화를 낼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아, 물론 서지수 닮았다는 게 못할 소리는 아니지.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근데 개인톡으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경우가 다르지. 어?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가 밥 처리 준 거 같이 먹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립서비스 한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 몰래 개인톡을 보내? 그렇죠. 2번. 아, 그렇구나. 그럼 내 입장에서 의견을 말해보자면 네 친구는 니네 엄마한테 이상한 그런 꼬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남자 새끼들 속 뻔하지 뭐. 3번. 그러게? 친구 엄마한테 개인톡을 보냈다고? 뭔가 핵굴이다. 깔깔깔깔. 되 됐으니? 그래! 그걸 내가 아니까 지금 이렇게 기분이 그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서지수 검색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막 보더니 하루 종일 좋아하고 있어. 이쁘다고. 4번. 야, 너희 어머님은 죄가 없으시다. 친구놈 속이 좀 시커멓네. 어? 때려 때려.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난다 이거요. 아무리 봐도 이 새끼 이거 우리 엄마를 속으로 흠모하는 것 같아. 뭐 그래봤자 당연히 절대 아무런 일도 없겠지만. 5번. 그래 뭐 싸움이 있을 리 없다고 했으니까 굳이 네가 나서거나 싸울 일도 없겠네. 그냥 그 친구만 조용히 손절하세요. 6번. 그렇지. 이런 건 바로 손절해야지. 솔직히 친구 누나도 여동생도 아니고 자기 친구 엄마한테 껄덕대면 그게 사람 새끼냐? 발정난 짐승이지. 4번.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막 풋사랑 같은 거 있잖아. 왜 다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혼자 속으로 선생님 좋아하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댓글. 야, 이미 개인 톡으로 껄덕대고 있는데 이게 풋사랑이냐? 썩은 사랑이지. 어? 다 썩었어. 5번. 야, 내 말 잘 들어라. 이거는 네가 열받는 게 당연한 거야. 25살이나 처먹은 놈이면 충분히 사심이 있는 거지. 찾아가서 아가리에 훅 한번 날리고 영원히 손절해버려. 내 댓글. 나는 여자지만 이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내 엄마가 되게 예쁘고 요가 강사라면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평소에도 껄덕이는 인간들 많이 주변에서 봤을 테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쓰니 촉이 맞는 거지. 6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혼자 열만 내지 말고 너도 얼른 친구네 엄마한테 톡을 해. 어? 복수해야지. 7번. 공원에 끌고 가서 개 패버리면 다시는 못 갚힐 거야. 그나저나 쓰니. 아빠는 있어? 대대쓰니. 나 두 살 때 엄마랑 이혼했어요. 대대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어? 쓴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도 내 이 그지같은 집감이 맞다는 느낌만 들어요. 이 새끼가 우리 엄마를 흠모하는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싫어. 2번. 뭔지 알 것 같아. 얼른 손절해라.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남사친 엄마가 엄청 젊은 분인데 얘도 스무 살 차이야. 이분도 또 되게 미인이거든. 그냥 타고난 자연 미인 같은 거 있죠. 중년 배우들 이쁜 분들 딱 그런 느낌이야. 여하튼 대학교 1학년 때 동기들 모인 자리에서 얘네 엄마가 잠시 다녀간 적이 있는데 이때 남자 동기놈이 하나가 야, 야, 너희 엄마 졸라 이쁘다. 개짜래. 이 지랄하다가 결국 선을 넘었고 아들한테 아구창 쳐맞았어요. 너도 때리세요. 그 말 자체는 칭찬이니까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니 말처럼 어떻게 개인톡을 보냈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러 가서 친구 엄마가 아이고 어서 와라 이러면서 맛있는 걸 내주고 밥을 차려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립서비스 와, 어머님 정말 미인이세요. 연예인 닮으셨어요. 이러면 그 누구도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아들도 예시, 장난치지 마. 이 정도겠지. 그런데 쓰니가 빡치는 건 이거야. 개인톡을 몰래 보냈다는 거지. 아마 저런 식으로 요가 강사라니까 몸매도 미모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아재들이 들이대는 걸 아마 많이 봤을 거야. 평소에도. 그래서 그 거지같은 느낌과 동기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누구나 듣기 좋잖아.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너무 꼬롬하다. 이건데 여러분 생각도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